이거 중요하지. 슈퍼마일 컴퓨터 정리합니까 이제? 슈마컴? 어렵죠. 되게 어려워요. 왜냐하면 보면 막 계속 빠지고 있고 근데 또 막상 팔려고 하면 엔비디아가 튈 때 같이 튈 것 같아. 그래서 막 헷갈리는데 일단은 테크니컬 분석으로 치면 모든 게 꺾겠죠. 또 그렇게 이제 약간 뭔가 드러나서 베일부터 해서 팔아도 남는 게 많이 없구나라는 게 드러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버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라서 좀 힘들어진 게 아닌가. 그렇죠. 그래서 큰 희망을 추가로 가지기에는 너무 민낯이 너무 좀 낙뜨거운 주식이 돼가지고 네. 그렇죠. 데일도 지금 오늘 6.7% 빠지잖아요. 또 빠지. 지난 반등 나왔던 거 다 빠지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중간 그러니까 중...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 화면인데 델컴퓨터.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횟수 빠져요. 지금은 고점이 10% 즉 6%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런 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게 아닌가. 왜냐하면 매출은 증가가 있는데 이게 약간은 글쎄요. 뭐가 아까 말씀하신 좀 많이 남기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일단 제가 보기에는. 이게 좀 빠진 게 너무 심한 게 아닌가. 왜냐하면 지금 이 폭을 보면 영업이익률은 보시면 근래에 지금 가장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사님 뭐가 내부적으로 뭔가 좀 비용 통제가 안 된 겁니까? 아니면 뭐 진짜 남는 게 없는 건가? 약간 좀 이상한데.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독자적인 뭔가 기술이 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게 없죠. 그냥 갖다가 하는 거니까. 만약에 이제 제품이 만약에 지금 있는 AI 서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옛날 같으면은 고명이니까 CPU도 많고 램도 많고 뭐 GPU도 많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그걸 좀 싸게 받아가지고 물량을 좀 받아서 마진을 붙여서 팔 수 있겠죠. 그런데 지금 NVIDIA 앞서 봤듯이 누가 앞에 서버 쪽 이야기하신 분이 1%도 안 되게 안 깎아준다지면 물건이 뭐 엄청 없어서 못 파는데 누가 깎아주겠습니까? 싸게에다가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마진이 없는 거.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. 물량이 많으면 자기들 선에서 이제 좀 단가를 낮게 받아가지고 그것만큼 차익 남기고 팔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마진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럼 요거까지 답을 드리죠. 일단 이어진 질문이 그러면 대략 손절하냐는 질문인데 손절합니까 그럼? 어이구 손절 야 그럼 아마 손절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미 170, 160 부근에서 매입한 것 같은데 주식을 손절하자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지금 뭐 손절할 만큼 예전 샀으면 지금도 수익권일 텐데 최근에 샀으니까 손절 얘기 나오는 거죠. 그런데 손절합니까? 이제 끝난 겁니까? 대략은? 대략? 네. 어려운데 이것도. 아 어렵네요 대략. 고민되네요. 고민되죠. 고민되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물량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미 말씀하신 기대감이 있을 때 좋은 건데 이미 기대감이 많이 꺾였죠. 많이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 사실화됐고 그 다음에 이미 또 아까 보여드린 마진율이 빠지고 있는 거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어차피 그런 게 이미 다 오픈됐으면 지금은 물량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제가 보기에는. 과거의 대리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은. 그래서 일정 부분만 매도하시고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정답 아닙니까? 예사님? 물량을 좀 줄인 다음에. 그렇죠. 지금 엔비디아 빼고는 전부 다.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지금. 엔비디아 빼고는 전부 다. 전부 다. 수익을 못 가져가는 것 같아요. 엔비디아만 혼자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. 혼자 수익을 가져가고. 나머지는 그냥 뭐. 그러네요. 그래서 조금만 줄이시고.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감당할 만큼의 어차피 많이 샀으면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해 보여요. 좀 줄이시고. 그다음 추이를 같이 보시죠. 왜냐하면 급락한 다음이 급락했기 때문에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. 그럼 그때 또 물량을 줄이든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한 번에 다 터른 것은 어차피 지금 뭐 크게 이틀째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? 보시고. 참고하시고요. 이사님 다음 트렌드 섹터는 헬스 앤 바이오라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랄리 화이저 암젠 머크 벌테스 파마시티컬스 이거 나왔는데 맞습니까? 헬스 앤 바이오입니다.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려면 일단 금리가 낮아야 될 것 같아요. 아 금리가? 네. 아 어려운 거죠. 금리가 낮아지려면. 그래서 뭐 그러면 금리가 낮을 때 같이 보시면 되고 오늘 다 많이 오르네요. 네. 어느 정도 오르는데 여기가 막 그러니까 다음 트렌드 섹터니까 완전히 뭔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온다. 주도하려면 진짜 금리가 낮은 환경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?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웬만한 약 개발하는 업체도 돈이 없대요. 마지막 3상을 끝내야 되는데 돈을 수료 안 되는 거죠. 그거 빌리면 이자가 높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돈 빌려주겠습니까? 투자가 안 되거든요. 지난 번에 어떤 게 매길 때 한 건데 지금은 돈이 매우 필요한 시기인데 문제는 금리다. 문제는 금리다.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어 뭐 근데 트렌드는 맞아요? 방향은? 대부분 뭐 이게 왜냐면 올 초에 그런 기대감이 맞죠. 올 초에 올 초에 AI 때문에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적용하려면 또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어 그럼 기대 예 기대 실제로 뭔가 뭐랄까요 AI를 통해서 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후보 물질 발견해도 뭐 줄이고 그러면 그 시간 줄이면서 비용도 줄이고 어 나중에 이제 임상하는 결과에서도 도움을 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나온다. 예예예 그게 나오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냥 이 상태에서는 음 이 상태에서는 뭔가 기만도 이제는 뭐 밸류는 다 받은 느낌이고 음 많이 네 받은 느낌에서 추가로 여기서 올라가기에는 너무 이제 고평가 음 그냥 일반 제약 그 대기업 대형 제약사도 뭔가 엄청난 신약 그 기존에 비용 나갔고 고가로 받을 약을 내놓는 회사도 잘 없지만 그런 게 있다면 고거나 되겠지 전체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네 아직은 분위기는 금리가 좀 내려와서 분위기를 띄워줘야 되는 건 금리가 약간 꺾일 듯한 느낌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답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뭐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제가 질문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거나 그 지난주 마이크론 뭐 GS 반소재 컨퍼런스 내용 잘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의견이 바뀐 적이 있는지 HBM은 하이리스가 아직까지 맞는지 라는 질문인데 아까 말씀하셨죠 역시 SK가 SK가 높은데 이제 이거죠 SK하이닉스는 더 늘릴 게 없는 건 사실 인 것 같아요 왜냐면 풀로 그냥 내년 것까지 다 맞아 그냥 고정이잖아요 거의 고정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그런 상황이고 마이크론은 지금 없어서 HBM이 없어서 앞서 그 뭐 저기 뭐야 수익이 HBM은 수익이 당연히 병목이니까 HBM 없어서 더 못 만드는 상황이니까요 GPU가 없어서 못 만든다기보단 HBM 때문에 더 못 만드는 것이 더 있거든요 그러면 어 마이크론이 앞서 그 일반 디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일정 부분 해서 마켓 시어를 올려가면은 주가 면에서는 없는 거에서 늘어나니까 마이크론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점유율이 높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점유율은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네 이건 뭐 생산을 더 하고 싶어도 막 하는 게 아니니까 음 네 근데 그 수율 문제에서 그 막 까막으면 그 소위 말해서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율이 적게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그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 수율 그 수율이 60 몇 프로 정도 나오잖아요 60 몇 프로 나오면 70% 가까이 나온다 뭐 60 몇 프로인데 마이크론이 지금 50도 안 될 것 같은데 3 네 되게 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납품하는 거에 반 이상은 다 버리는 거잖아요 적어놓은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 주가 면에서는 그래도 고마진으로 더 가는 거니까 나을 수는 있죠 기술력 기술 측면에서 말하는 건 아니니까 매실 leopard 23 18 게초 비주우 수융 빽 et 조 лер 신나 가 umin tv 감사합니다.